안녕하세요! 유튜브 트위치 신자 여러분들! 타라라라! 오늘 해볼 게임은 쏘올바이치! 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기사로 한번 깼었거든요? 오늘은 기사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한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도적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것도 있는데 신경 안 쓰고 제가 꼴리는 거 할 겁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자! 그녀! 자 일단 뭐가 있나 보자. 일단 연금술사. 암살자. 흡혈기. 그럼 여러분들한테 추천받겠습니다. 1번! 흡혈기! 2번! 암살자! 무엇을 할까요? 암살자가 더 많은데? 암살자가 아니라 내가 흡혈기 먼저 말했지? 내가 뭐 먼저 말했냐? 잠깐만! 내 기억력이 안 좋아서! 1번이 뭐였지? 일단 1번이 더 많이 보이는 거 같아. 흡혈기 맞지? 그럼 흡혈기 한번 해보자! 나 흡혈기 땡기긴 하거든? 일단은 흡혈기를 그럼 해봅시다. 잠시 후... 아 굴혈. 나 안 할래. 암살자 써 볼래. 오호어! 써볼래 이거 해보자 이 분신들은 언제 없어져? 이거 계속 있냐? 개꿀잠민데? 이게 훨씬 재밌다 아까 그거 진짜 진짜 블라데아 느낌이었어 개노재미야 샷검프로 분신 좋은 야야 아 갈래 오 야 잠깐만epie 어어? 나이스 써허 với với 분신새끼 낼 잘하는고만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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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밍새끼 였네 깜짝 놀랄라 이 wahrscheinlich 으어어어 뭐하지? 걔 구대기 총이라고? 안써 어 타 beats 좋아да 가야지 보스 전태 쓸 Sex 아 이거 쓰기 싫은데? 닌자는 강한 걸 택한다 어 닌자는 이런 말이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쓰레기라는 말이라고요? 칭찬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항상 강하지 왜 쓰레기라는 말을 듣는 줄 아나 그건 패배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이 쓰레기라는 말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 레드기관촌 들고 분신 만들어놔야겠다 잡아라 알아서 어? 아! 단타하지마 이 새끼야 단타하지 말고 꾹 눌러 아니 무슨 꾸다치기를 하고 있어 미친놈인가 봐 없애 샷건 두 마리로 받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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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샷건 세 마리 좋아요 다음 스테이지 갑시다 상정가 50% 할인 면역함정 충돌 피해 괜찮은데? 아... 이번 하자 신경 안 쓰이게 오케이 샷건 샷건 어 일단 잠깐만 튀어야 돼 어허 분신이 몸빵도 해주냐? 분신 아주 좋은 분신들이구먼 재밌네 신비의 상인 나 아내 갈래? 환영 지팡이 하라고? 알았어 아까는 사지 말라고 하더니 내가 이랬다가 시베니야 저랬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자 너희들도 분신 써 얘네들은 변신 안 쓰네 분신이 분신을 쓰고 분신이 다시 분신을 쓰면은 이런상 무한분신 아닐? 나루토에서 그렇게 하잖아 사이코패스 새끼들 안녕하세요 이런상은 매배 강해졌다 아 좋아 어 좋아 이런상은 최고구만 뭐야 이거 용병 고용? 그래 영원이면 와라 왜 안와 어? 새끼 뭐야 용병이 아니구만 용병이 아니라 용병이었구만 미친녀석 드립이 날로 갈수록 저렴해진다고요? 쿠팡세일기관이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또래에 가세요 곧 방종할 시간이거든요 방종하면은 닫습니다 개노잼이야? 뒤져 그럼 땡 땡 아 코 간지러워 코가 간지러울 때 꿀팁 코를 파면 된다 개꿀팁이었고요 더럽다고? 그럼 시석! 맨날 더러워서 아무것도 건들지마 레이저 물고기 뭐야 이거 스팽 불안한 나뭇물통은 뭐야? 아이고! 아 잠만! 아 이거 둘 다 너무 좋은데? 물고기 버리라고? 야 이동기 미쳤다 물고기 걸으라고? 알겠습니다 헐 이거 뭐야? 이거 쓰면 되지 않아? 가자 이제 박아! 자 세곤들 준비됐나? 달려! 크리스마스 갱단! 뿌! 아 미친 이 새끼 조합이네 이거? 적들을 들이박아라! 폭주족이 왜 무서운줄 아나? 그거는 폭주족을 본사가 모두 없애뒀기 때문이야 괜히 이름이 폭주가 아니라고 뷰웅! 아 재밌다 난 속도감 있는게 너무 좋아 광전사 어? 이거 쓰면 어떻게 되냐? 얘가 이거 쓰면 어떻게 되냐? 뭐야! 왜 죽었어! 뭐지? 교통사고 났네? 미래가 없는 질주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폭탄 들일 박았어?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! 아! 아 아아!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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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좀 박아라 대신 어허헣헛руг 아 내가 안 박으면은 내 친구가 박으면 되지 응? 해야됐냐? 아 내가 용병 고용 하기 싫.. 용병 고용 하기 싫어 이제 돈 아까워 휘우우웅 후후후후후 마나 살살 녹는다 하지만 괜찮아 근접무기의 공격보미 이거 좋지 않을까? 내가 봤을 때 이 조합은 이미 미래가 없어 얘들아 나도 지금 괴물을 쏴 볼까요? 뭐야 저거 아하아 명경이구나 탈거상인 내가 좀 타고 다니야 겠다 어아악 흐허허허허허허헉 씁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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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뭐야 스킬 썼다 뭐야 아 버그 걸렸어 으아아아악 아 마 나가 없구나 다시 타 대아무기사 대지를 파쳐 공격한다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크흐하핳핳핳핳 아 잠깐만 사려 나 잠깐만 대체 내려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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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이 대신 잡아줬어 죽을 뻔했네 총검박이 뭐야? 어 이거 쓰면 안되냐? 아닌가? 아닌거 같아 갈래 갈래 기술 쿨다운? 여 없고 기술 쿨다운을 왜 해 지금 어차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2번 하자 이건 그냥 부웅 오 독가스다 잠깐만 나 사려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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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가 너무 그리다 이제 회복이 필요한데? 어? 레이저 테라 이거 이거 먹어야지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처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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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됐어 어우 죽을 줄 알았네 빨리 가자 이제 지루하다 빨리 다음꺼 지금 몇이야 3-2 야 얼마 안 남았네? 돈이 너무 많다 자판계 가보라고? 이거 돈 돈 써도 저장은 안되죠? 또 안나오네 강화? 뭘 강화해? 모조 거짓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지마 Craft Ruby 무인신들아 빨리 뭔가를 해 봐라 여기 어디였지? 음 제작불가래 아 여기에 뭔가 하게 해주지 대박인데 자판기부 없나? 없네 원할 때는 항상 없더라 오케이 오오! 다다다다다 아아 아이고 아하하 아이고 나 죽었다 아 잘했는데 아 이게 다 좋은데 조종이 맘대로 안 돼 아 얼마 안 나 아 얼마 안 남았는데 끄고 싶었어 원래 끄고 싶었음 아 그래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소물나이트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재밌네 즐겁네 신나네 그럼 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할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울나이트였습니다 끝